안녕 몰래 브이라이브 하지마요 안녕 오 캐럿들 안 자네요 하이 헬로 헤이 헤이 오늘은 몰래 브이라이브 아니 아니 브이라이브 하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을 안 받으셔서 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몰래 라이브 에니 예 헤를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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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 보고 싶어요 저는 방금 잠시만요 이게 브이라이브 하다가 연락 온 거 보면 끊겨요 방금 잠깐 나갔는데 끊기나 저 방금 제가 안 자냐면요 저 방금 집에 왔어요 방금 와서 왔는데 갑자기 브이라이브가 갑자기 하고 싶어서 켰어요 끊기죠? 그치? 괜찮아요 안 피곤해요 아니요 여기 숙소예요 피자 만든대 피자 만든대 피자 만든대 저희가 오늘 뭘 했는지 비밀이지만 그것도 알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잘 하고 온 거 같아서 그래서 캐럿 분들 보면 좋아하실 거 같아요 콘서트가 우리가 콘서트 며칠이지? 콘서트 며칠이지? 우리 며칠이에요 콘서트? 20... 23일? 그럼 얼마나... 진짜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치 큰일 났구만 열심히 해서 좋은 콘서트를 보여 드릴 테니 우리 캐럿들 많이 봐주세요 알았죠? 정말 연말 무대나 뭐 시상식 무대나 어딜 가든 요즘 캐럿들이 앞에 안 계시니까 참으로 이게 원래도 알았지만 우리 캐럿들의 소중함을 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 같아서 어떻게 보면 많이 속상하고 보지 못해서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그런 기분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좀 배워가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빨리 좋아져서 얼른 보면 좋겠지만 보고 싶어요 생일 아닌데요 콘서트 스포? 스포? 근데 내가 저녁을 안 먹었는데 너무 배고프다 근데 또 지금 먹기는 또 너무 애매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잠시만요 근데 지금 먹는 건 좀 아니지 정말 배고프면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 배고프면 잠이 안 와 그 배고픔이 그 잠을 지배해 그래서 막 잠 안 올 때 진짜 배고파서 막 자야 돼 되게 스케줄 막 있는데도 자야 돼 먹으면 안 돼 하는데 진짜 막 배고파서 잠이 안 오면 진짜 미칠 정도로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럼 이제 그때는 못 참고 막 이제 시킬 때도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그리고 먹어 그리고 또 먹고 후회하지 나 이거 왜 먹지? 막 꼬르륵 소리 들릴 것 같은데 안 들린다 그냥 오늘은 스케줄 하고 와서 잠깐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켠 거고요 야식은 먹을 땐 행복한데 먹을 땐 행복한데 먹고 나서 후회한대 지금 먹으면 배 아파 modern 아 그래요 아니 혈앓들 그 민규한테 호두과자 좀 시키라고 좀 해주세요 이게 호두과자를 안 시키네 내가 말했는데 말만 한다니까 드디어 중학생 돼요 축하해요 중학생 중딩이네요 진짜 후두과자 좀 시키라고 해요 캐럿들이 막 민규 뭐 하면 막 댓글을 달 후두과자 사라고 걔가 이제 그 시키기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그래도 안 시켰어 나쁜 놈 자식 오후 아이고야 아이고야 캐럿들아 피곤한데 아직은 잠이 안 올 것 같은 느낌? 음 자짠가? 잘 자라 우리 캐로사 앞줄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양도 잘 들자는 아이는 가살몰라 몰라요 언제 끌지 모르겠네 그냥 그냥 킨 거여서 진짜 그냥 짧게 하려 했는데 재밌네 들어가서 잘까? 들어가서 잘하는데 나 피곤해 보여요? 근데 지금 다크서클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 약간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사실 눈사람 만들었냐고요? 아니요 눈사람 안 만들었는데 근데 뭐냐 눈 진짜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눈사람은 안 만들었고 눈을 이만큼 집어서 눈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눈 오는 데서 영상 찍었어요 눈이다! 그리고 영상 찍었어요 그랬어요 샤워 아직 안 했어요 들어오자마자 킨 거예요 손 씻고 멀리 점심 던진 아 즈 마지막 LAUר TTT 재밌었어요? TTT TTT가 진짜 안 나온 것도 되게 많은데 근데 진짜 더 재밌게 놀았는데, 우리 미방영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편집이 돼서 재밌는 부분들도 더 있지만 방송의 시간과 적절한 분량을 위해 우리 서기영과 석성 PD님들이 잘 해주셨죠 서기영이 고잉 보고 재미없으면 댓글로 많이 써달래요 그 재밌는 거는 댓글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, 모니터를 되게 많이 하신대 근데 재밌는 거는 되게 댓글을 많이 올라오나봐요 그걸 본대요 다, 근데 약간 좀 반응 없는 것들은 이제 댓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약간 뭐라고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랬었거든요 그 말을 전달합니다 근데 저희는 진짜 고잉 할 때는 저희가 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참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그 현석이 형, 현석 PD님과 쏭 PD님과 이제 감독님들과 스태프분들을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서 진짜 고잉 촬영할 때마다 약간 서로 이제 초반에는 좀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서로 막 웃기고 싶은 그런 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더 재밌어요 촬영하면서 그리고 21년 고잉 세븐틴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잉 고잉 그리고 제가 이 머리를 이 머리색을 홈런 때부터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머리색이 약간 질려서 머리색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검은 거 하기에는 좀 탈색을 해서 좀 아깝고 다시 어두워지면 또 다 만약에 또 딱 어두워지면은 또 밝은 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또 어두운 거 하기에는 좀 약간 내 성격상 또 어두운 거 하면 다시 밝은 거 하고 싶다고 또 할 거라서 약간 못 할 거 같은데 근데 또 약간 다른 색깔 하기엔 또 약간 머리도 계속 상하고 하니까 뭐 하지?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하지? 추천 파란? 레드? 보라? 블루? 그레이? 핑크? 아무거나 해? 정한이네 애기님 닉네임이 뭐 정한이 형 정한이 들어가서 정한이 형인 줄 뭐 나는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그 밝은 걸 해서 그런지 좀 어두운 어두운 파랑? 어두운 블루? 약간 그런 거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거는 이제 빠져도 막 이렇게 색노랗게 안 되잖아요 제가 이게 색이 빠지면 완전 노래져요 그래서 이제 좀 탈색 머리까지는 아닌데 약간 되게 이쁘지 않은 색이 된단 말이에요 되게 색 빠진 색이 그래서 약간 이 색이 꾸준히 염색을 해줘야 돼서 그냥 염색을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머리에 대한 그런 고충 그게 있어서 그냥 그랬답니다 뭐 어떤 걸 하든 우리 캐럿 분들 좋아해 주겠죠? 제가 대머리가 돼도 좋아할 준비했잖아요 대머리 돼도 좋아할 거예요? 넵 당연하죠 다 다 다 당연하지요 혹시 몰라요 대머리가 엄청 잘 어울릴 수도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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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데뷔한 지 6년이 지났다 아 너무 갑작인가 난 반오십이다 아 와 댓글에 지니 님께서 이거 다 잠꼬대면 소름 아니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 잠꼬대가 뭐 움직이고 말을 하긴 하지만 제가 뭐 V LIVE를 켜서 뭐 여러분이랑 캐럿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러진 않아요 대단히 내 사랑이 겨우 이것밖에 안 돼 그래도 내 곁에 있어 줘서 고마워 마 베이비 어느 멋진 날 뭐라고 어느 멋진 날 갑자기 생각난다 와 어느 멋진 날 여서도 그때가 잠깐만 그때 몇 년도지 이춘 그때 15년이야? 15년도인가? 16년도 초인가? 그때 몇 년도인지 아세요? 16년도 16년도 초에 나간 겨울이었으니까 와 그때 그때 근데 되게 막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되게 그때 행복했어요 진짜 막 하루 일과 같 먹고 먹을 거 다음 뭐 먹지? 점심 뭐 먹지? 점심 먹고 또 저녁 저녁 먹을 거 생각하고 먹을 거 구하러 가고 그러고 하루 보내고 이제 같이 다 자고 온돌방에서 막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막 멤버들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와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추억이고 약간 여서도는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곳 중 하나? 그런 리얼리티 또 하면 너무 재밌겠다 뭔가 1박 2일 막 자고 막 1박 2일 하나? 1박 3일 후에 1박 3일 날 1박 5일 날 2박 4일 날 2박 5일 날 박숭 박숭 Just saying Gotta break and break out 에이 현실인 척 도배된 허상들을 깨깨깨 세상을 너가 정의해 미래도 아이고 연습했었는데 깨깨깨 세상을 너가 현실인 척 도배된 허상들을 깨깨깨 세상을 너가 정의해 미래도 갑자기 하고 싶었어요 잠꽃이 아니라고요 제가 약간 그 뭐냐 좀 막 일하고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막 새벽되고 이러면 그 정신이 막 제정신은 아닌 제정신인데 좀 풀리는?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지금 지금 너무 어두워요? 여기 발적 엘레벨 랄롤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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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라 정신이 나아갔었나봐 intense sé코드 라이프 나에게 두 번째 지금과 다른 삶이 와도 딱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넌 네 옆에 있을 거란 것 언제 안 옮겨지 지금 사실 이게 재밌어서 원래 진짜 그냥 진짜 5분, 10분만 하려 했는데 계속하게 되네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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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다고 꽉 안아준다고 오늘 생일이신 분들 생축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제가 2021년 첫 브이라이브예요?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7살 됐어요 축하해요 17살이면 고1인가? 축하해요 시간이 더 흘러 내가 어른이 되면 놀이할 수 있을까 My love, my love, my love 나의 그대여 조용히 해야 돼 부디 꽉 잡은 손 놓지 말아줘 오랜만이다 50분까지만? 좋은 수면을 취하십시오 당신도 그러십시오 진짜 근데 요즘 너무 춥잖아요 진짜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정말 요즘 패딩 하나로도 안 되더라 내복 내복 입고 양말 버논 버논아 왜? 브이라이브 중이야 아 오케이 뭐하네 버논이가 왔어요 라디오야? 라디오야? 아니 아니 셀카야? 어 어디 갔다 왔어요? 비밀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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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줄 몰랐어 비밀이야 할 줄 몰랐어 나 뭐 말하고 있었지? 추우니깐 진짜 패딩 하나로 부족하다 그치? 그러니까 정말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진짜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잠깐 나올래? 어디 갔다 왔어요? 비밀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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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이거 무슨 노래지? 이거 무슨 노래지? 우주소녀분들 우주소녀분들 자 50분에 딱 끕니다 노니는 눈썹이 너무 귀여워요 이뻐요 이뻐요 하이 버논 안녕 오마이갓 마이허트 뭐냐 또 플리즈 세이 예스 버논 세이 예스 한 수준 ... 요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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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와 내 함께 부르고 왔더니 이 노래 혼자인다면 요새 요새 하이 와우 박수 짝짝짝 너무 잘 부른다 여러분 제가 큐브 맞추는 거 보여드릴까요? 보여줘 보여줘 큐브 그때 저번에 산 거? 아니 그거 너무 뻑뻑해서 못해 또 샀어? 아니야 이게 원래 쓰던 거 버논이가 큐브를 큐브에 약간 큐브를 좀 샀어요 버논이가 근데 막 뭐지 얘가 산 거 중에 어플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 큐브 맞추는 거 맞아 맞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이게 그거요 아 이게 그거? 이게 그거요 맞추는 걸 보여줄 거예요 지금? 네 한 번 섞어주세요 오케이 잘 안 나올게 오케이 그럼 딱 50분 난 진짜 이거 하나도 못해 맞출 수 있어 이 큐브로 마지막으로 할게요 너무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미안 이거 어떡해? 그거 그냥 끼면 돼 이렇게? 어 주세요 큐브 하나 불러드렸습니다 오케이 깼어요? 오케이 너무 그 막 돌리시면 안 되고 네 그 제가 잘 못 돌리니까 그 당신이 돌리실래요? 응? 제가 제가 맞출 건데요? 그 섞는 거 오케이 오케이 섞는 거 그냥 그 알았어 알았어 난 진짜 이거 하나도 못하거든요 몇 초 몇 초 이런 거 돼요? 막 빨리 돼? 아 그건 좀 불가능 아니 뭐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원하는 시간 돼요? 안 되죠 왜 물어보셨어요? 오케이 자 원하는... 아니 물어봅시다 원하는 시간 있어요? 원하는 시간 있습니까? 원하는 시간 있어요? 뭐 이 큐브 1초 1초 가능한가요? 1초 가능하죠 가능해요? 못 하는 거 없나요? 아니 미안해 못 살리겠다 자 정확히 진짜 1분은요 1분 1분? 1분도 좀 힘든데 아니면 저희가 2월 18일 생일이니까 2분 18초만 마칠게요 좋다 2분 18초 그러면 지금 지금 자 32분 20... 32분 30초부터 시작할 거야 그러면은 어쨌든 시작할게요 오케이 자 시작! 잠깐만 이제 32분에 30초 시작했으니까 2분 18초... 아니야 2분 18초 추가하면 그러면 부담 주지 마세요 몇 초니... 몇 초니... 몇 초니 게롯더라 오케이 34분... 34분 48초 맞죠? 그러면 부담 주지 마세요 34분 48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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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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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왔구나 대가x3 1분 7초 챌리즈 아닙니다 버노나 힘내 오케이 파이팅 버논 파이팅 아 잠깐만 지금 아까 하나가 빠졌잖아 잘못 끼운 거 같아 그러면 안 돼? 같은 위치에 꽂은 거잖아 근데 그래도 안 돼? 안 되는 거 같은데? 제가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달라져 제 잘못이네 제 잘못 제가 휴부를 빠뜨려서 그러니까요 아이고 화나네 그럼 제 잘못으로 하고 네 아이고 속상해라 저 이거 원래 되게 잘 맞추는데 아니 근데 거의 성공할 뻔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현황을 보여드리자면 그래도 이전 단계들은 다 완료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 하나를 약간 잘못 꺼내야지면 잘 안 된 거니까 화내지 말래요 저희 여러분들이 다음에 큐브 할 일 있으면 또 브라비 키우면 또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50분에 끝났는데 2분 더 지났어요 저희 이제 진짜 끌게요 오케이 캐럿들을 잘 자고요 안녕 굿밤 굿밤 빠이